허브쿠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자리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브쿠라고 합니다 저는 천연염료와 역사와 혜연학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마이카 관계자 피퍼시파드 교수님 로사 장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시작해 주세요 지금부터 한국천연염료 역사와 혜연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해를 전공했습니다 화해는 색소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천연염색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인연으로 천연염색과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목차입니다 먼저 한국천연염색의 역사와 혜연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전통과 전체성은 개성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 있지만 이도는 메릴랜드와 큰 차이가 없으며 기후도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연염색은 그 역사와 함께 하며 기원전부터 다채로운 색상이 이용되었고 1500년 이전에 염색을 담당하는 간청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천연염색은 1900년 이전까지 크게 발전했습니다 한국조선시대의 복장의 일부입니다 한국조선시대의 염직 관련 내용의 영화 장면들입니다 한국은 1910년 이후 1970년대까지 천연염색이 크게 세태했습니다 한국에서 천연염색은 1980년대 이후 부흥을 시작했으며 2000년 이후에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연염색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한 것으로 2000년 이후 잊혀진 전통이 산업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연염색의 부활에는 많은 학술적인 연구와 책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천연염색은 전통, 교육, 산업화 등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천연염색 공방과 교육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연염색은 기계에 의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천연염색의 유통 또한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천연염색 제품은 다양화가 되고 있습니다 천연염색 작품 활동과 전시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연염색은 교육, 체험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천연염색은 장애자 시설, 복지 시설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천연염색은 이벤트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천연염색은 친환경, 미래 산업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 천연염색의 중심에는 나주 천연염색 센터가 있습니다 한국 나주 천연염색 센터는 천연염색 박물관, 공방, 연구시설, 체험시설 등이 직접되어 있습니다 한국 천연염색 박물관에서는 전시,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연염색 박물관 옆에는 산업화 시설과 공방이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인디고 염려와 염색 해낭입니다 한국에서 인디고는 유사 이래부터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인디고 식물은 4가지입니다 한국에서는 과거에 폴리곤임 틴토리아와 이산틱 틴토리아 인디고 두 종류가 재배되었습니다 현재는 폴리곤임 틴토리아 인디고만 실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폴리곤임 틴토리아는 1년에 2번 정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나주에서 인디고 식물의 재배 장면입니다 이산틱 틴토리아는 한국에서도 재배가 잘 되나 실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한국에서 스트로비리란더스 인디고는 시험 재배 결과 생육이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나주에서 인디고 폴리곤을 시험 재배한 결과 재배는 잘 되었으나 인디고 생산량은 조금 낮았습니다 한국에서 인디고 염려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방법은 신선한 잎사귀를 분쇄해서 염약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잎을 물에 2-3일 담가 두었다가 잎을 꺼낸 후 잿물을 넣어서 바로 환원시켜서 염색을 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인도 등지에서처럼 잎 추출물을 침전시켜서 닐암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디고 염려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그림입니다 인디고 식물을 분쇄한 지백으로 염색하는 방법에 대한 그림입니다 잎의 물 출출물에 잎물을 넣어서 염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방법은 염려보관 문제의 색상을 진하게 염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닐암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한국에서 인디고 염려 추출과 염색은 전통적으로 옹기 항아리를 이용해 왔습니다 한국 나주에서는 인디고 염려를 만들 때 색소를 추출 후 물을 제거할 때는 가마니를 이용했습니다 쪽축을 가마니에 넣으면 물만 빠져나가므로 닐암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전통적인 방법에서 인디고 염려 발효 환원은 7일에서 15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쪽염려 제조 시 사용되는 석회는 굴 껍질을 태워서 만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에서 인디고 염려의 발효 환원 시 알칼리제는 주로 초본율을 태운 젤을 이용했습니다 한국에서 인디고 염려는 염려에 민간약 등 다양하게 이용되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인디고 염려는 그름과 같은 그릇에 담겨져서 유통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 인디고 염려의 제조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장인을 인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국가 차원에서 전통 인디고 염려 기술을 전성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발표자인 저와 국립목포대학교 한약자원과 교수는 인디고 수율이 높은 쪽품종을 육성해서 한국에서 품종 육성을 등록했습니다 한국에서 인디고 식물의 수확, 염려 추출 및 염려 제조 장면입니다 한국에서는 인디고 염려를 단시간에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 나두천염색문화재단에서는 농민들의 재배한 쪽을 수확에서 전통을 개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디고 염색한 천을 이용한 상품입니다 인디고 염색천을 이용한 공예품입니다 한국에서는 인도에서 수입된 인디고 페라 염려가 많이 이용되는 가운데 전통의 개성과 차별화된 색상으로 염색하기 위해 전통적인 쪽과 전통적인 염색법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감물 염려와 염색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식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감즙을 감물이라고 합니다 감물 염색은 염색 과정에서 가온을 하지 않으므로 친환경적입니다 한국에서 감물 염색은 최고로 비중이 높으며 산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감물 염색 역사는 천 년 이상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감물 염색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는 감물 수확 후 곧바로 분쇄해서 착즙한 것을 이용합니다 일본은 착즙액을 1에서 3년간 발효한 후에 사용합니다 감물은 탄인이 직물의 피막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다른 염려로 염색한 후에 감물을 염색하면 갤레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감물은 전통적으로 그물, 옷, 배의 닭, 파구니 등의 염색에 이용되어 왔습니다 감물로 염색한 천은 항균성, 소치성이 강하고 질겨지며 다소 뻣뻣한 질감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에서 전통적인 감물의 제조 방법은 미숙한 감을 절구나 통에 넣고 업계에서 지백을 채취했습니다 감물 염려 제조에는 미숙감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감물은 주로 냉장 저장하며 일부는 상온에서 저장하기도 합니다 감물은 분말화된 것도 있지만 주로 액상으로 이용됩니다 한국에서 전통적인 감물 염색 옷의 발생은 옷에 감물을 흡수시킨 후 낮에는 햇볕에서 밤에는 이슬을 맺혀가며 발색을 시켰습니다 감물의 발색은 햇볕 조이기 수분처리를 하는 것에 의해 촉진이 됩니다 감물 염색 후 발색은 햇볕을 조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감물 염색 후 햇볕을 직접 조인 것은 진하게 약하게 조인 것은 연하게 발색이 됩니다 감물 염색 시에 발색 처리를 위한 시설입니다 감물 염색 후 철매염을 하면 즉시 발색이 됩니다 감물 염색 후 철매염을 한 넥타이입니다 감물 염색은 단독 염색과 함께 다른 염료와 복합 염색에도 많이 이용됩니다 복합 염색을 하면 결레도가 높아지고 특정 부위에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감물 염색과 인디고 염색의 복합 염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움은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은 감물과 인디고로 복합 염색을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감물 염색 후 진흙 염색을 하여 검정에 가깝게 염색하는 전통이 전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령자분들을 인터뷰한 결과에서 발굴한 것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탄연 염색 후 진흙으로 염색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감물 염색 후 국에 놓으면 햇볕이 닿는 부분은 강하게 발색이 되어 문양이 형성이 됩니다 한국에서 감물 염료와 염색은 점점 규모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감물 염색 상품은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감물 염색한 천은 의류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감물 염색 제품이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감물 염색과 다른 염료와 복합 염색한 천으로 만든 옷입니다 감물 염색과 다른 염료를 염색한 천들입니다 한국에서 강물 염료와 염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강물이 염색에 이용되어 온 전통이 있습니다 강물에는 다양한 종류와 색깔이 있고 이것들은 염색에 이용됩니다 강물 염색의 최대 장점은 변색이 잘 안된다는 점이며 단점은 수세의 결례도가 약한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강물 염료는 기계를 이용해서 분쇄된 것들이 이용됩니다 강물 염료를 이용한 염색에서는 온도를 높여서 합니다 강물 염색은 기계를 이용해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탄닌 함량이 많은 나무 열수 추출물로 천을 염색한 후 진흙처럼 강물로 염색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강물 염색한 상품은 대량 제조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강물로 염색한 천은 햇볕에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강물 염색한 천은 침그루, 옷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식물 염료의 전통과 해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과거부터 55종 이상의 식물이 염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소목처럼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들은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다양한 염료가 사용된 가운데 고배자는 다른 염료와 함께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주요 식물성 염료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주요 식물성 염료입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동물성 염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동물성 염료는 코치닐, 락 등 적색계입니다 한국에서 천연 염료 제조와 유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한약제를 천연 염료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염료는 사용자가 직접 추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천연 염료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들 염료는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한 것으로 농도를 14-15%로 조정한 것들입니다 농도가 일정하므로 염색시 색의 재연성이 좋고 결례되어 또한 좋은 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천연 염료 전통은 2000년 이상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천연 염료와 염색은 한국 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학술적인 연구와 산업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천연 염료와 염색은 지구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패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시에 패션의 시대적 및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천연 염색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되길 기대하며 한국 천연 염료와 염색 또한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기회를 주신 마이카와 관련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